BTS 사랑해요! 파이어! ASMR 사랑해요 오늘은 어디 가세요? 아 이 사람 일주일 전에 살고 있네 일주일 동안 너 생각만 했으니까 반가워요! 그리고 사랑해요! 저도요! BTS 전국이 나온 초장이었다 아 학교 좋네 솔직히 방탄소년단 정말 잘 몰라 으르렁이 그러면 방탄소년단 노래야? 어어 맞아? 맞잖아? 으르렁은 엑소 아! 조질뻘했다 오빠! 조질뻘했다 이거! 큰일 난다! 나도 사실 잘 되고 몰라 너 아는 척 한 거야? 그동안에 지금? 내가 모른다 할 때 혼자 살겠다고? 나만 지금 아재 취급 당한 거? 언제 나올 거 같아 오늘 미션 BTS 노래 내가 그럴까 봐 뮤직비디오 다 보고 왔어 내가 이제 한창 아이돌들 이름을 알고 이럴 때는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 근데 내 또래이거나 나보다 어리거나 더 안녕 guarding developmental 두leg 근데 развe почему? 그צם części 세계 나보다 꾸역 safe Ổ asp 이게 ㅋㅋㅋ BTS 전국도 심지어 나보다 어림 97년 생件 이름이 전국 전국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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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웹웹웹웹웹웹웹웹웹 쩌. 쩌. 발을 쩌. 발을 쩌 이상 진 como 난 전국 노래 자랑할 때 그런 거 BTS 사랑해요 잘생기면 오빠긴 한데 아 얘가 그래서 나한테 오빠라고 잘 안하는구나 비트에서 정국도 심지어 나보다 어림 9, 7년생 이름이 정국 헤이 헤이 에이 헤이 힝힝힝힝힝 정 정 발열정 발열정이잖아 정국 오케이 오케이 발열정일진 모르겠지만 아 난 정국 노래 자랑할 때 그 정국 그 BTS 사랑해요 꼭 이렇게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집에 사는 애들이 맨날 지각한다 공감 완전 공감 정국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어 잠깐만 국민학교 입학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야 초등학교 입학은 국민학교잖아 초등학교 진실? 오빠 초등학교 입학이었어? 그래 나 저거 사망했을 때부터 초등학교 받겠어 정국님 님 정국님 먼지가 많다 아 내가 어제 청소했는데 그새 또 먼지가 쌓이네 어제 했어? 나 저번 주 내가 하고 왔는데 아 오빠 일주일 간격으로 하면 안 돼 맨날 맨날 나와서 해야 돼 BTS 팬 여러분 전국님 저 옷 예쁘죠? 드래곤볼 제가 꼭 자랑하고 싶었어 여기는 완도우 레고 마을이고요 레고? 1986년에 지어진 봉인주택 근데 약간 평창동을 좀 압축시켜 놓은 것 같네 바닥에 있는 게 위에 지금 보는 걸 형상화 시켜 놓은 거야 색깔이 아아 보니까 지붕이 색깔이 다 똑같이 통일했네 초록색이면 초록색 말간색 파란색 정국이 여기 살았대요? 여기 상품 아니고 이쪽 동네에 살았어요 어 근데 정원이 사이즈가 다 비슷하네 한 블록 블록이 사이즈가 조금 규격화되어 있는 것 같아 아 맞네 규격화되어 있네 한 블록마다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오 진짜 오 감사합니다 BTS 노래 제목 맞추기 이것 봐 나 1초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걸 혹시 몰라 네? Q. 에이 재현 몰라 알아? 아까 그거잖아 똑같은лиз 아니 나 이거 어제 들었거든 savage love 그거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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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그 노래가 아니에요. 아이돌 맞죠? 어 아이돌 아이돌. 아니 아니 아닌가 봐 아닌가 봐. 어허 파이어 불타오르네. 파이어! 지구인이 아니야? 제목이 지구인이 아니면 이런 거 아니야? 소우주? 지구를 떠나라. 미안해.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내가 핸드폰을 딱 봤는데 아 우주? 아 지구인이 아니다? 우주? 어 설아 이거 맞지 했는데 내가 눈치를 보고 소우주? 아 핏담! 아 여기까지 들려줘야지. 근데 근데 이거 우리 컨셉이야. 사실 오빠 나랑 BTS 다 알아.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야 됐어. 세월이 야속해. 또 오리 먹고 싶다 그랬어? 오빠 언제 또 오리 먹고 싶다 그랬어? 나? 안 먹는데. 웬일로 먼저 좋은 걸 먹여주지? 어필요한 줄 알았는데? 오리 마을에 왔기 때문에. 다음에 소마을로 가자. 소마을 있으면 좋겠다. 오리 백숙 맛있어 먹고 싶어! 여러분이 하도 고생하셔가지고 저희가 저녁만큼은 제대로 배첩 드리기 위해 오리 백숙을 왔습니다. 알지? 맛있는 거 먹기 전에 머리 묶어줘야 되는 거. 내가 쭉 덜어줄게. 우리가 우리 오빠 먹으면 되겠다. 야 너 요즘 연극한다고 연습한다고 너 요즘에. 나 요즘 공연 하나도 없어. 너 그러다 쓰러져. 난 진짜 오빠 걱정돼서 바로 잠이 안 와.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맛있어? 엄마! 응! 오리 냄새가 안 나. 진짜 맛있어요. 와 이거 국물 미쳤네. 진짜 진해. 와 진짜 건강해지는 맛. 이게 통통한 이유가 있었네. 이랬더라고. 아 그래 이거. 아따 싫어다. 아 쟤 배불러 좀 먹겠다. 동심이 진짜 맛있다. 다 먹었어. 바닥 보임. 덕분에 몸보신 했습니다. 아 맛있는 거 먹으니까 몸이 노곤노곤하네. BTS가 좋아 내가 좋아. 말이라고 해? 비. 불 불 끓네. 내 마음처럼. 사랑해. 우리 오늘 하지 않았어? 아 두 번 하면 안 돼? 아 이 오빠 섭섭하게 하네. 계약 끝나간다고? 오리를 먹을 때는 뼈 발라 먹어. 유튜브 보는 사람 좋아요 구독. 알람 설정 해주세요. 뽐뽐뽐뽐뽐. 사랑해요 BTS. 하하하하